이 씨가 1.6이 나오잖아요. 그럼 좋아야 돼요. 안 좋잖아요. 가리 가다예요. 가리 가다. 가리가 가다 돼서 그래. 1.5. 가리가 가다 되면 잎이 뒤집어져요. 이렇게. 지금 둥글게 말리고 있잖아요. 전 다. 가리 가다. 그리고 잎이 둥근 형태로 나오죠. 요거 둥글죠. 요 잎이. 그럼 가리 가다에서 질소 부족이라. 가리 비료를 많이 이었다. 아닌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그래요. 지금 빨리 키우려고.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게 그래. 지금 지가 먹고 있는 게 그래. 요기 지금 요게 약간 둥글고 뒤집어지고 가리가 많아요. 어디서 나오는지 가리가 나오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지금 얘가 먹고 있는 건 가리가 가다라. 질소가 정상적으로 되면 어깨가 느리고 길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 깻잎은 둥글다는 거죠. 이렇게. 잎이 둥글해요. 정확한 하트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길이도 안 나오고 둥글다는 거는 지금 질소 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질소 분이. 그리고 가리가 많아요. 어디서 나오는지 가리가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이 굴통은 작품이에요. 잎이 크고는 어제 아래 닿았거든. 어제 아래 닿았는데 잘 크고 있거든요. 잘 크고 있는데 이 모양을 보면 여기 옆집에 거는 여기 약간 더 길어. 요거보다 더 길어. 길고 작게까지 집어져요. 그 집에는 아미노산 계열을 써가지고 비록 이 식값은 0.6? 4가 6인가 그리 밖에 안 나와요. 약하게 나와요. 근데 이 깻잎보다 좋거든요. 이거보다 좋게 돼있다고. 그럼 적게 나오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형이에요? 네. 대형이에요? 네. 네. 그럼 이 식이 낮아요. 이것보다 낮다고. 낮은데도 이것보다 좋다고. 저는 기준을 잡아서 이야기해주세요. 요 테두리가 안 막다는 거죠. 요게. 요게. 전체가. 맑지 않다. 이게. 어깨가 너르고 삼각이 여기 딱 나와야 돼. 길게. 길게 나와야 돼. 어깨가 너르고. 이게 둥글잖아요. 하트 모양이 된다. 뒤로 까디보지는데 가리가 많다. 가리가. 가리 성분이 많으면 하트. 까디보지. 나는 아미노산은 안 쓰는데. 네. 지금 요기에. 네. 뭐를 넣을까요? 지금 이 상태로 나면. 그. 요소를 더 먹어야 돼요. 네. 요소는 좀 많이 넣는 테기라. 네. 요소를 더. 저번에 학원을 놓고 이야기 듣고. 요소는 항상 많이 넣어요. 네. 많이 넣는데도 작아. 깨가 뭐 보고 적당히. 지금 나오는 거는 요소가 아니고. 가리 성분이에요. 이건. 가리가 어디에 들어갔던지. 이거 가리야 이거는. 이거는. 질소분이 아니라. nk를 쓰면 안 되죠. 30 다시 nk를 써야죠. 한포로. 30에 12짜리 써야 되는데. 가스가 nk를 쓰면 18에 18인데. 그걸 쓰면 가스가 빠지면 12.6 밖에 안 되거든. 그럼 18 가리와 12.6에. 그러다가 내가 요소를 한 3, 4km 더 했거든. 네. 그래다가요. 그래도 안 맞다는 거지. 그래도 가리가 많다는 걸 내가 찾아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nk에다가 요소를 썩. nk 18-에다 요소를 썩 했으니까. 요소가 많을 것이다. 지금 세인이 될 게 하고 내 될 게 하고. 이거 비교해 보면. 네. 딱 다 보면. 세인은 지금 딸때 다 됐거든. 네. 딸때 다 되고. 네. 네. 그니까 내 끈이 크고 나면 세인 들 게 하고. 세인 들 게 훨씬 못하거든. 그렇지. 비록은 하죠. 이 식값이 0.3과 6인가 밖에 안 돼. 이 크고 나면 들 게 참 좋아야 조그마 해 가고. 어제 아렸다 그런 느낌이네. 지금 요 모양을 보면 맞진 않아요. 모양을 보고. 지금 가리가 많아요. 가리가 많아. 그리고 잎이 색이 노란빛이 많이 있다. 심 줄하고. 그래서 30 다시 nk 쓰라. 그러면 요소도 이거 보면 되죠. 응. 명품 300을 뿌리면 돼요. 한 번씩은. 한 번은 명품 300을 뿌리고. 명품 300은. 그 30에. 네. 30에. 10에. 8이거든. 상업농값만 있을던가. 명품 300에 비록. 그러면 그거는 30 자체는 가스가 빠지면 20이 되거든요. 20에 10에 8이거든요. 이제 이해되죠. 네. 그래 돼야 되는데. nk에다가 가리를 좀 섞었다가 그 보충이 되잖아요. 보충이 되지 않아요. 양이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염면십이 해주고 하면. 요 모양이. 그. 조금 더. 어. 네. 요게 어깨가 더 나와야 돼. 어깨가. 어깨가 더 나오고. 어깨가 더 나오고. 네. 네. 이게 둥글다는 뜻이에요. 저 말은. 가리가 많다. 가리가 많아서 둥글다. 그러면. 어. 질 소분이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음. 음. 네. 여면십이에요. 네. 아니. 우리는 주가입니까. 저거. 20리터. 25리터. 25리터. 여면십은 한 80cc 정도 엮고. 설탕도 한 80g 엮고. 고려면 되겠습니다. 고려가지고. 이슬을 맺으면. 한. 그. 4일 정도 해도 되고. 4일 5일 하면 되고. 이슬 안 맺으면. 예. 깻잎 이슬 안 맺으면. 더. 한 일주일만 해주고. 그. 낮에 요걸 살짝. 한. 1 2분. 한. 3분 이내만 살짝 돌리면. 더 빨리 크네. 빨리 크는데. 우리가 빨리 나오고. 좋다는 거는. 비로를 많이 먹고 있다. 소린데. 많이 먹은 비로 자체가. 제가 판단하길때. 가리가 많다. 그. 엔케일이 줬는데. 요소를 섞었는데. 그것도. 그것마저도. 질소가 좋고. 가리가 많다. 뒤로 까디집어지면. 노란 테두리가 치고. 까디집어지면. 요런게 노란 빛이 나면. 가리다. 까디집어지면. 그죠. 그럼 질산 마그네슘 거. 비싼 거. 어디서 맞다. 하. 비싼 거. 어디서야 돼. 요소가 제일 좋은 거 있는데. 요소. 요소 비록. 요소보다 꽤 빠르잖아. 아 질산이니까 빠른데. 그걸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 요. 굳이 그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기본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빌커방을 쓰면 좋겠지. 네. 이 시는 지금 1.5인데. 2.5까지 더 꽤 올려. 2.5까지. 2.5까지. 2.5까지 더 올리면. 비싸때 지금 돈을 벌어야지. 흐를 때 그 뭐. 아무리 열심히 따도 돈이 안돼. 요는. 조건은 지금. 딱 안좋아요. 네. 그렇든 말하든. 겨울이면. 비싸고 그런데. 요게 이제. 그 모양이. 약간 둥금빛에다가. 테두리도 노랗고. 까디집이 지은다. 그래서 가리가 많다. 음. 가리가 안 많으면 이게 펴져요. 음. 질소가 정상적으로 피해진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연맹시비는. 어. 늦어도 일주일만에 한번 해주이소.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